칼슘을 다섯 번 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염화칼슘은 흡습성은 좋으나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이 어렵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지의 고단 홍노 품종의 열매 굵기가 얼마나 많이 굵어졌는가? 두 번째 칼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살포하자. 칼슘은 어떤 칼슘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젖과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러분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도 1차 젖과를 마무리했고 최종 젖과는 종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액화도 이렇게 아직 달려있습니다.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개인데 이 정도는 젖을 하셔야 나중에 열매가 굵어지는 소지가 있고 그런 열매 간에 또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에 알이 굵어지면 꽉 찹니다. 문둠은 달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지금 젖과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눈에 따박따박 눈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열매 수가 눈에 많이 보이면 가을에 열매 굵기가 좀 작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열매가 굵기만 보시면은 현재 500개의 동점입니다. 이 정도로 굵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서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이 정도 굵기가 되었습니다. 낮과 후부터 7월 말까지 사과나무는 대부분의 칼슘이 흡수가 이루어지고 후반기 때 일부 남아있는 부족분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연민시비의 목적은 나무뿌리에서 흡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뿌리가 토양 속에서 상했을 수도 있고 토양 pH가 나빠졌을 수도 있고 토양의 근조, 질소, 가리의 과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잎 자체의 수분 함량이 부족해도 칼슘의 흡수는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방송에서 조회성과 흡습성이 좋아야 된다고 방송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름 낀 날이나 비가 온 후 이파리가 축축해야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에 칼슘 흡수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고두병, 이런 칼슘 결핍 현상이 오면 입이 늦었다. 그래서 미리 열매를 통해서 또 잎을 통해서 먹여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화된 염화칼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킬레이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열매까지 이행되지 못합니다. 특히 염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과피 조직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까춤까춤하다 그래서 더 좋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열매 껍질이 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화칼슘은 조회성과 흡습성은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지점인 이 열매 과육 속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칼슘과 미성알파, 미성알파는 안티폴이 되겠습니다. 그 칼슘과 안티폴과의 살포 후에 그 효과를 기술한 논문에도 염화칼슘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아오리사과의 낙과방지약인 안티폴을 살포하면 과일의 에틸렌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 초산칼슘이나 수산화칼슘을 가용 살포하게 되면 안티폴에 의한 에틸렌 생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염화칼슘의 가용은 안티폴에 의한 에틸렌 생성을 초산칼슘이나 수산화칼슘만큼 감소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과육의 연화촉진을 방지하고 살 때는 초산칼슘이나 수산화칼슘이 염화칼슘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을 제가 잠깐 발췌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논문에 염화칼슘의 효과는 일반 초산칼슘이나 유기산칼슘보다 그 효과는 더욱 떨어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대략 30년 전에 논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수관을 전복시켜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잘못 오인되어 가지고 싼 맛에 여러분들이 염화칼슘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칼슘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칼슘은 세포벽을 형성시켜주고 또한 세포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뿌리의 신장에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광합성 사물의 전류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유지, 염색체의 유사 분열에도 칼슘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칼슘은 뿌리의 선단부에서만 흡수가 되고 이 선단부가 상처가 나게 되면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식물체대의 재이동이 어렵습니다. 흡수되었다 해도 반드시 칼슘이 부족한 부위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칼슘의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무기태 칼슘과 유기태 칼슘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태 칼슘은 이동이 잘 안됩니다. 유기태는 이동이 잘 됩니다. 무기태 칼슘에는 염화칼슘, 체산칼슘, 산산칼슘, 인산칼슘, 생색회, 소색회, 유기태 칼슘에는 글로콘산칼슘, 구연산칼슘, 유산칼슘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수용성이냐 수용성이 아니냐 하는 것이 흡수의 차이가 많습니다. 상단부, 그 다음에 각각의 주지 사이가 흔하게 다 제거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거된 흔적, 미처 동계전정 때 제거하지 못했던 주지도 속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흔하게 하늘이 잘 보여야 딱지에 방지가 잘 되고 나중에 착색에도 더 유리하고 탄저병에도 더 방지가 효과적이다. 제가 강조드린 것이 1년에 칼슘을 5번 친다고 했을 때 염화칼슘 한 가지만 연습해서 계속 살포하게 되면 좋으냐 효과가 있느냐 과연 염화칼슘은 흡습성은 좋으나 무기태로서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이 어렵다. 한 가지만 계속 살포하지 마시고 인산칼슘이나 초산칼슘, 글루콘산칼슘 등 무기계, 유기계 이런 종류의 칼슘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칼슘의 살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요사이는 이러한 칼슘의 다양한 칼슘의 종류를 한 병에 또는 한 봉지에 모두 복합적으로 담아서 제품화되어 나온 복합칼슘이 국내에 몇 군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인산칼슘, 초산칼슘, 유기산칼슘, 글루코산칼슘 그런 식의 다양한 칼슘의 종류를 한 군데 복합적으로 모아놨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칼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칼슘은 유과기 때가 흡수율이 가장 좋고 열매가 노화되면 즉 다 굵어지게 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 전에는 칼슘을 한번 살포하게 된다면 저장력이라든지 과육조직의 연화, 과피의 진나오는 현상, 과피의 진이 막 나옵니다. 그런 현상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회성이 무엇인가? 대기 속에서 습기를 빨아들인 현상을 우리가 조회성이다. 흡수성은 무엇인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자를 끌어당기고 고유하려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흡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킬레이트는 무엇인가? 주요 성분이 다른 곳으로 소모되지 않고 온전히 식물이 흡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킬레이트 또는 킬레이트 처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염화칼슘 하나만 또는 초상칼슘 한 가지만을 1년 내내 연속해서 살포해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한다. 다양한 칼슘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동시에 복합적인 칼슘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염화태칼슘, 다음은 인상칼슘, 다음은 초상칼슘 이렇게 칼슘의 종류를 번갈아가며 살포해야 여러분들이 칼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더욱 좋다면 이러한 다양한 칼슘을 복합적으로 다 믹스하는 칼슘을 구하셔가지고 1년에 3, 4, 5회를 연면 살포하셔야 피든 열매든 온전하게 부족현상을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열매도 과유까지 잘 이동 급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자가콜라TV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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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콜라TV였습니다.